안녕하세요 아마따 입니다 오늘은 소크라테스 떡볶이에서 보내주신 베이컨 페퍼로니 로제 떡볶이를 준비해 왔어요 떡볶이랑 피자 느낌이 한꺼번에 나는 떡자의 느낌? 그런 느낌으로 나온 신메뉴 떡볶이라고 하는데요 딱 뚜껑 열자마자 그 피자 냄새랑 같이 매콤하고 고소한 그 로제 소스 향이 코끝을 딱 찌르면서 너무 맛있겠더라고요 맵기는 4단계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4단계 소크라테스 아주 매운 맛으로 주문했고요 중국 당면도 추가했어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맛있게 참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게 조심하실 분들은 정말 재밌게 드시더라고요 한편 고소한 고소한 장면은 아직 그런지 20시까지 더 맛있게 드세요 한편 계속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래도 뭔가 잘 Bit찰떡이 더 맛있게 드셔야되요 그리고 볶음대로 맛있게 드셔야되요 이렇게 배가 전 Г-3 너무 매콤해서 기름을shell k-3 그 고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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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체침이 또 먹어보기 전투에 세울ık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떡이 진짜 오동통해요 야채! 차가운 라면 정말 맛있어 라면 아... 마지막 아... 탕수육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양념장 닭꼭지 튀김! 궁금했어요! 치즈떡이예요! 떡과 베이컨, 페퍼론과 같이 해서 쳐다보는 느낌 치즈떡이 나온 거에요 치즈떡이 더 강한amı 그럼 치즈떡이 다 먹어요 치즈떡에는 질떡이 안들어온어요 치즈볼토 Guys! тории 가사 소 municipal 소리도 마음 이쪽도 싱싱이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어깨 치킨도 맛집이네요 뼈가 잘 어울릴게요 닭다리 너무 맛있어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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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모두 다같이 해가지고 으 으 으 date 둘 여름 으 와 thou jewels 오 또 오 으 초콜렛! 초콜렛! 토핑이 진짜 다양해서 로제떡볶이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질리는 느낌 없이 먹을 수 있는 거 같아요! 초콜렛! 참기름이 잘 어울려 초콜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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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이 참기름이 더 나요 고기는 무침 국물이 많이 남긴다고 국물이 너무 고소해요 국물이 소스 국물이 제일 고소해요 국물은 정말 고소해요 국물이 고소해요 국물이 고소해요 국물이 소스 국물이 고소해요 후추 너무 짜증나요 어깨 부끄러워 너무 짜증나요 조금 더 호불호 너무 맛있고요 오늘은 이렇게 소크라테스 떡볶이의 베이컨, 페퍼로니, 로제 떡볶이를 먹어봤어요. 피자도 먹고 싶고 떡볶이도 먹고 싶은 날에 진짜 이거 드시면 딱일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치즈도 진짜 많이 올려져 있고 짭조롬한 베이컨이랑 페퍼로니까 같이 곁들여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맵기는 4단계는 좀 많이 매워요. 나는 매운 거 잘 못 먹는데 그래도 조금은 매콤하게 먹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한 2단계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에도 맛있는 음식으로 우리 왓다님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맛있게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